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보건복지부 장관이 안타깝고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렇게 보니까 지금 좀 다급하기는 다급한 모양이네요 일이 잘 안 풀릴 테니까 일이 풀린다는 게 따로 있으니까 언론 프로야 아무리 하더라도 전공의들은 다 떠나버린 거고 의대생들은 돌아올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언론 프로야 아무리 하더라도 본질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여러분들 북을 치고 장구를 치더라도 문제의 본질은 전공의들의 복귀하고 의대생들의 복귀인 겁니다. 여러분들 먼저 건너들만 들어가지고 풍악을 울리고 언론 플레이하고 무슨 뭐죠 쇼하고 이렇게 하지만 다른 거 다 본질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여기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공의들에게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다. 여러분들은 이걸 보시고 무슨 생각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분들이 잘 안 돌아가는 모양이구나 잘 안 돌아가겠죠. 좀 급하기는 급한 모양이구나 급하기 급하겠죠. 의대생들이 7500명 같이 수업을 받아야 되니까 그럼 또 무리하게 의평원을 여러분들 지방에 정원이 증가한 여러분들 학교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여러분들 통과시켜야 되고 거기에서 또 여러분들 불협함이 생길 거고 다 이렇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다.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 휘력한다는 것은 국민들 한께로는 따뜻하게 달아가올 줄 모르고 그렇지만 전공의들이나 의대생들은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다. 그게 아무 감흥이 없을 겁니다. 당신들이 했으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그냥 다 해결해라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필수의료에 헌신하기로 한 꿈을 잠시 접고 이분들이 잠시 접은 게 아니 영원히 접은 사람이 다 씁니다. 미래의 진로를 여기에 그렇다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꿈을 영원히 접고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을 테니까 미래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을 전공의 여러분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매우 미안한 마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그래도 이런 표현을 쓸 정도 되면 무슨 특별한 사연이 아니겠습니까? 직업관료들이 언어를 선택할 때는 복선이 항상 있을 테니까 그냥 순수하게 한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매우 안타깝고 매우 미안한 마음이라고 피력했으니까 의정협의체에 반드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으로 일을 하겠죠. 의정협의체를 하든 말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의사협회야 동의할 수도 있겠지만 전공의들하고 의대생들은 전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정부가 지금이라도 본질에 충실한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되는 거죠. 그냥 언론 플레이하고 그다음에 전혀 여러분들 변중만 올리는 의사협회는 전혀 관련 없지 않습니까? 의사협회 사람들 다 일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운이들 꼼짝달싹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는 의정 갈등 의정 간의 갈등을 마무리해야 될 시점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의정 간 신뢰 회복일 것입니다. 의정 갈등을 마무리하고 싶겠죠. 일반 시민들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지만 제가 자주 반복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무리하고 말고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의사협회 회장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언론인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마무리할 수 있느냐 문제는 떠난 전공의들하고 휴학을 하고 학교로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들이 결정하는 거지 이걸 다른 의사분이 결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되는 것은 전공의 여러분들이 제대로 수련받고 역량이나 의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련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수련 환경 개선해달라고 여러분들 처음에 일을 일으킨 사람들이 전공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 보조적인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해결될 사안이 참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의사협회 회장을 지냈던 노한규 그런 원장이 남긴 글을 보게 되면 대통령실이 의료인력 추계 기구를 신설하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다 이런 걸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앗 뜨거 상황이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니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 같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저 양반들이 왜 저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지금 여러분 보시게 되면 지금 대략 여러분 의사 수가 한 14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14만 가운데서 지금 한 1만 2천 명 정도 되는 전공의가 떠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의사도 되지 않은 1만 8천 명은 의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의대생들은 지금 현장을 떠난 사람은 1만 2천에 3천 명 정도 떠난 겁니다. 의사 총수가 14만 명인 겁니다. 10%도 안 되는 젊은 의사들이 사직을 한 겁니다. 다른 여러분 13만 명은 아주 여러분 정상 근무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정부가 처음에 이 조치를 실시할 때 그렇게 계산을 했겠죠. 14만 의사의 여러분들 양이 있기 때문에 한 1만 명 정도가 버텨고 대들어봐야 진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사를 수입하고 전 세계를 동원하고 그런 이야기가 왜 나왔는가 하니까 관료들 머리는 항상 숫자를 잃으면 더 큰 숫자를 좋아하니까 14만 의사 가운데서 한 10%도 안 되는 1만 2, 3천 명 정도가 그만뒀으니까 충분히 우리가 진압하고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만만하게 본 거죠. 만만하게 봤기 때문에 무리수를 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보건복지부 조기용 장관이 미안하고 좀 극하게 생각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정성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국인들이 복원해야 될 것은 뭔가 하니까 무엇을 미안하게 생각하는 건지 무엇을 여러분들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지 그리고 왜 그런 일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미안하게 생각하는 일이 발생했는지 어떤 일 때문에 발생했는지 그 어떤 일을 여러분들 이끈 사람이 누군지 이렇게 뭐죠? 주어하고 수러, 책임 소재, 책임의 주체하고 이런 객체를 맹악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국의 언어 자체가 좀 모호합니다. 주어하고 수러가 그런데 여러분들 이 큰 사건을 두고 그냥 무슨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거가 안 되는 거죠 왜 안타깝게 생각하는지 무엇이 안타깝게 생각하는지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보건복지부 장관은 안타깝고 미안한 이야기를 할 때 정치적 복선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니까 어떻든 간에 가두리 양식장 속으로 의사를 불러들여야 되니까 미안하고 이런 이야기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한두 해 이런 관료 생활을 해본 것도 아니고 그러나 자신들이 만든 가두리 양식장 속에 의사를 불러들인다고 해가지고 그 의사들이 해당 당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의사협회가 설령이라면 의정협의죄 간다니까 뭐가 그게 중요합니까? 의사협회는 그냥 덜어린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냥 떠나버린 전공의들인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미안하다더니 죄송하겠다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통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어렵게 그런 말을 낸 조기용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서 크게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좋은 게 좋다 에이 뭐 성님 그거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다 남입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미안하고 죄송한지 어떤 사건이 문제가 됐는지 어떤 사건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누가 그 사건의 주역인지 그렇게 여러분들 정확하게 지적하고 나서 용서를 구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뭡니까? 그냥 대충 묻어서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뻔히 가두리 양식장 안에 의사들 데려오기 위해서 저렇게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14만 의사들 가운데 13만은 근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생산성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대학 교수들은 진짜 이런 몸을 살아가지고 뭡니까? 몇 배 정도 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딱 1만 2천명 정도 떠난 겁니다 1만 2천명 1만 2천명 가운데 3천명 정도 여러분들 지금 직장 잡아서 돈 벌고 있고 나머지 뭐죠? 한 9천명 이상 정도는 지금 어디 있는지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 참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떠올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가 좀 정직해져야 되고 정직해져야 됩니다 자신에게 정직하고 나라에 정직하고 세상에 정직하고 사건과 현살에 대해 정직해야 되는 거죠 거짓말하지 말고 그거를 제가 강하게 여러분들 주문하고 싶고 그다음에 지적으로 좀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현장 이야기 듣고 모르는 것은 배우고 전문가들 이야기 좀 듣고 좀 지적으로 겸손해야 그래야 실책을 범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따질 것은 반드시 따지고 좀 논리적으로 인과관계를 명확히 해야 되는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되고 우리가 남이가 형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퉁치 가지고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핵심은 전공의들입니다 핵심은 의대생들인 겁니다 다른 13만의 의사들은 그냥 다 관찰자고 보조자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 문제를 지금도 모호하게 여러분들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정책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그 정책이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이런 광고 하나 간단하게 드리고 여러분들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